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건강해요 행복해요를 주제로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등포형 통합돌봄 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이웃과 지역사회의 효를 실천하고 노인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쓴 개인과 단체에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최호건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내민들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영등포형 통합돌봄 네트워크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 노인복지관센터 등 6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지역 안에서 행복한 노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형성됐습니다.